뭐야 앞으로 안하실거죠? 고마워요 오빠 이름은 이바다에요 기억해야되요 유튜브에 바다 알았죠? 그리고 그거 하면서 춤추는 공부도 꾸겨주세요 이거는 아빠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아버님은 구독하시겠죠? 어떤 춤 주실래요? 데빌! 오 데빌이 저거 아니에요? 그 슈퍼주니어 데빌? 아니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어 죄송합니다 슈퍼주니어 데빌? 이쪽으로 보시고 여기가 제일 이쁘게 나오니까 좋아요 거기서 주시면 되요 준비됐어요 친구? 자 슈퍼주니어 데빌입니다 준비됐다고 합니다 음악 준비됐나요?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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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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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완곡이죠 완곡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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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hh 유행유 유행巨 니가 깨워버렸어 진짜 악마함대도 그건 도트럴줄 모르는 밤 심란사간 모두 이제 남들 콧밥송 해주세요 이따가 울고 또 깨고 그래 해봤자 눈은 볼까? 차가 날걸 내 감동을 걱정되는 건 내게 의미같아 지자차는 한 달빛 글든 끝은 언제 모르는 밤 아주 재미있게 놀아버려 해 니가 주 다하던 대로 진짜 안된다면 그 등 끝은 언제 모르는 밤 시작! 오오오오 고맙습니다.